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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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진짜 한글자막 academic 한글자막을 çıkar 한글자막 by 아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만들어주세요. 오픈으로 이렇게. 오픈하러. 문이 있는데 우천장을 열리게. 오케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3층 다 끄덕으로 날라가야 되는데. 엄청 안. 아 맞네. 위에 또 있지. 솜사탕 가자. 에? 솜사탕 가자.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앞에 안 보여 진짜. 에. 솜사탕. 하이씨. 그럼 이거 가. 아 입지마라고. 알았다. 그러면 오늘은 누나 니가 뺏겨봐라. 어 항상 우리 노랭이 품바가 뺏겼네. 이 바지 벗겨라고. 바지 안 벗겨봐나? 아무리 해봐라고 지금. 벗겨라. 벗! 아 우와 안되겠다. 노랭아 니가 나오란다. 저는 벗길 줄은 모른단다. 남자를 한 번도 안 벗겨봤대. 우리 노랭이 품바만 스무스하게 하던데. 나나나나나나나. 왜 뭐? 야. 잠깐. 아 잠깐. 미안해. 미안해. 이거. 아 잠이 났네. 아닌데. 아 내가 살이 쪘나? 아 잠이 났나? 딸나나나나. 야 왜. 뭐 벗기. 야야. 왜 밀고 치라요. 미안해. 미안해. 아 알았다. 자. 자총룡. 우베커. 나온다. 실제. 연습했지. 오늘 어저께 많이 연습했다더라. 집에서. 준비. 빨리 중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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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고. 빨리 중간다리. 빨리 나오고. 빨리빨리 이제 오늘은 짧게 오고. 빨리. 중간다리 나오고. 빨리. 빨리. 오늘 사람이 없잖아요. 자. 좀 오늘 좀 이쁘게 좀 치라고. 중간다리. 오늘. 아 그거 먼저 아니다. 기다려라. 손자탕 하고 올게. 손자탕 하고 올게. 내가 깜빡했다. 아 씨. 설사 그냥. 아 씨. 아 씨. 아 씨. 장식 떨어지겠습니다. 나쁜거 배우면 안돼. 벌써 그런 것보다 배우고. 안되겠네. 그거는 나중에 배워야돼. 중간 한. 한 2. 3년 되면 배워. 벌써 그거 배우고 말이야. 대선배님 계시는데. 어디. 아. 저기 계시네. 네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야 부산에서 진짜 영도에 부산 영도에 큰 힘을 났다 내 영도 아니다 내 영도 아니다 내 울산 산다 울산 산다 못되겠다 울산이다 울산 나 울산에 있다 좀 못가다 못가다 연타로 갑시다 시간없다 계속 서있어라 계속 서있어라 그러면 따라오든지 뭐 알았어 따라오기 힘들면은 그냥 춤만 추고 있으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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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붙어가자 둘러돼가자 이제 돌아서와 이제 완전 뺑이 책임이 맞는데 완전 뺑이 책임이 맞는데 솜사동 오늘 하지마라 그랬는데 솔로둘가 오늘 힘들다고 오늘 빨리 하지마라 그랬어요 생략해야 한대요 어 해 아니야 뒤따로와 안돼 어 뒤따로와 괜찮아 아 같이가자 두바퀴 돌기 어? 두바퀴 돌기 두바퀴 돌기 두바퀴 괜찮아 괜찮아 관리할라지 말고 빨리 두바퀴 돌기 준비해 두바퀴 돌기 가자 뒤따로와 제ACT momentum 언제나 벽olor 더불어 이리와라 работы 기다려 기다려 아잇 잡아 댕겨 지내요 그녀는 두 번째로 그녀는 두 번째로 그녀는 손닭 안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한 번째로 내 혼자 안 넘어 한 번째로 남은 장기게 한 번째로 말하는 손닭 하얀 손처럼 기본도 그녀는 두 번째로 그녀는 두 번째로 그녀는 두 번째로 그녀는 두 번째로 한, 둘, 셋, 넷 오우, 정확했다 대가리 가면 되자 네, 되겠다 우리는 뭐야? 졸아, 이건 내꺼잖아 보관료 있잖아 미안하 잠깐만 잠깐만 앞에꺼 여기 있다 어머나 이렇게 말해주고 들리세요 왜? 차렷 차렷 주신분에게 차렷 우리 설렉스 버전으로 갑니다 선 손 잠깐만 있으면 내가 갖게 자 손록 승부장으로 좌우 45도로 엉덩이 됩니다 대가리 충분히 고맙습니다. 엉덩이 흔들어. 고맙습니다. 왜? 오늘은 각자 보러 가는 거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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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거 낙인이냐? 어머나. 고마워요. 어머나. 이거는. 이거 해야. 쓰리니까 안 된다. 잠깐. 여러분 우리 해운대핀이 서운하지 않나? 있어봐. 야. 조용히해 조용히해. 지금 보러 나왔잖아. 근데 그걸 누구 주실 거야? 저 주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언니는 북한에서 왔어요? 왜 손. 박수를 이렇게 안 치고. 혹시 김정은이 언니세요? 아. 손 세탁 가야되는가. 예? 아. 마음대로 생각할까요? 알았어라요. 그럼 그걸로 가겠더라요. 안 가라. 내가 꼭 말해야 되네. 숨차 죽겠는데 지금. 오늘 처음 오셨죠? 아. 땅콩다리에. 괜찮아. 나. 나. 그 손. 샷. 하나. 둘. 셋. 깎어. 아. 우리는. 처음 오신 분들을 알아보잖아. 뭐라고요? 다 왔어. 못 아와. 없어. 아무한테나 안 나와. 어머나. 예쁘다. 아. 아. 열심히 하자. 이제. 노래하자. 이제. 노래. 이제. 노래. 내가 뭐하는 데 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그지바. 아. 그지바 빨리 있지. 이제. 우리. 이제. 그지바. 하자. 장천명 부미커. 위치로. 아니. 그리고. 저는 오늘. 생기적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됐나? 예. 됐다. 빨리. 집합해라. 할부야. 잔디해라잉. 넌. 넌. 언제부터. 할부로가. 난 잔디시 몰라요. 뭐. 용도에서 왔다는데. 용도에 저런 사람. 남포동이다. 남포동. 남포동에 저런 사람 없다. 생기네가. 꽃꽃으로 안 빨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기네가. 꽃꽃으로 안 빨려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남자도 생기를 하나요? 저거. 식상. 누군지 몰라요. 나 몰라. 아? 모른다고? 근데 왜. 저번주에는 왜. 관리를 하고 지랄이고. 어? 언니를 관리하던데. 아. 고추 얘기하는 사람 모른디야. 아. 거봐. 좋은 말만 해야지. 봐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어. 거봐. 이봐. 옆에 앉는 사람들. 이봐라. 저러 도망갔잖아. 아. 거봐. 이쁜 말만 해. 차렷. 장정연구 백호. 가자. 빨리 안 나오나. 아노. 아이. 여기. respons. 지금. 어. 상전이다. 전반 치고. 오늘 좀 크게 해 갖고 왔네. 하하하하하하 경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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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전발이 위에다! 가야! 허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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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온 내 작은 모습에 샤워기를 찾아왔네 그 집 앞은 물빛 꺼진 내 칸에 슬픈만 더 해왔아 혼자 몰래 울고 갈래 그 집 앞은 꽃잎으로 쌓여버린 그리운 이름을 흐르다가 찾아올린 그리운 심각 흐! 내 떠난 내 순간에 슬픈만 더 해왔아 혼자 몰래 울고 갈래 그 집 앞은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만 알아야지 어차피 잊혀야 할 슬픈 기억이 없네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만 알아야지 어차피 잊혀야 할 슬픈 기억이 없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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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찍어! 난 아직도 날스 없이 없어 흐! 흐! 난 날을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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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도 날스 없이 없어 흐! 흐! 나 다 같이해! Hoo! 자! 같이 해! 옆에 오른방울과 가요 자 김현아 대강이 펼기 가요 자 김현아 가슴 펼기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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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되라 잠깐 돌아올 수 없는 서운주가 맞으라 이제 다시 다시 울지도 말아가기 어차피 이 절야 할 수 없는 뱀 뱀지마 뱀지마 날아주다 날 수 없어 뱀지마 뱀지마 자, 로맨타임! 김혜연 댄스! 발수 그린! 모울바닥! 가자! 열심히 해라! 자, 김혜연아! 내가 이리 잘지? 가자! 김혜연아! 강성평기! 가자! 시기! 시기! 가자! 이리 와! 조심히 보내게! 잠깐만요 덥지? 근데 민혜연이 잘 잡고 나 지금 그러면 너는 뭐라고? 어? 나 또 죽겠다는 지금 가발이 너무 두꺼운 거라서 차렷! 이렇게 열심히 웃어주고 박수 쳐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렷! 손머리 위로! 각도는 45도! 정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웃어주고 그런데 박수로 안 치고 앵콜도 안 나오신 분이 있다 그분에게도 최선의 인사를 한다 차렷! 건반적인 버전! 경례! 고맙습니다 재미있어요? 네! 나 이제 고객님! 고객님이 나오세요 이제 나 이제 몸가요 몸가요? 두 분 불륜인가 보다 눈 깔다 내가 갈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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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이 나왔어요 아니 전록증 분바가 우리 노랭이 분바가 음향보고 있는데 말하니까 내가 그걸 끊으려고 여보세요 했죠? 같이 갈까? 알겠어요 더워서 못한다고? 푹 쉬세요? 그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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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어머나! 언니! 그리고 언니! 잠깐 머리 졸로 돌려 오빠 서비스 왜 같이 두 분이 부부잘나 그러니까 한 사람만 되면 즐거움은 주면 돼? 남자한테도 즐거움 줘야지 맞나? 안 맞나? 맞나? 이제 뭐 해 이제 하름만 하고 이거 하고 나면 기억이 안 생겨 이제 노래를 하나 할게요 이제 하나 하나 하고 이제 발음을 좀 똑바로 해 코로나가 아니다 코로나 코로나 자꾸 코로나 코로나 그러나 코로나다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나는 풍이 매려워서 똥 누러 갈라 이거 노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신청하실 분 있으면 신청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물어보더만 내 얼굴이 한 번 개바꼬러기라고 대 뭐예요? 바로 꽃이 될래요 그거는 노래님 풍바님 전용곡입니다 진성에 가지마 진성에 가지마 진성에 가지마 어디를 가지마 집에 가지마 그렇지 집에 가지마 가지마 그래 한 번 가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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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하고 뒤에 풍바님이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 생기지는 생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아 오늘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케이 오케 뭐가 오얘요 그런 놈 됐나 그럼 가지마 갑니다 차례 됐네 남자 마음 눌러주세요 고속으로 사람을 낮춰서 비춰주세요 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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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가시마 눈물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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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썩어놓은 걸 들리는 우리가 힘내자는 건 거짓말 그저 어르신 사람 하나만을 위해 나 삶이라 원할 내게도 하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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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너도 못 잡은 척척 미련만 할 수만 제발 낫지 않은 삶을 빌리 계속 밤을 능골 밤을 여기면서 살아남을 빌리 우애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희자의 어르신 사랑하나를 위해 여기 살아가네 나 살리네 우리 애가 인정하잖아 눈물과 눈물이 물러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 들리게 우애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자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게 죄송해요 시청하신 분 내가 꼭 여기서를 안 되더라고 그걸 쉬고 나가야 되는지 한 박자 쉬고 나가야 되는지 그걸 잘 못 빼앗습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고 불러가고 지금부터 어저께 왜 오늘 내가 우리 이재주 선배님께서 어저께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 이재주 선배님 오늘 마지막이니까 공연 많이 보시라고 오늘은 여기 있는 거 다 보여준대요 어저께는 한 세 가지만 보여준대요 오늘은 여기 있는 거 다 보여준다 하면은 공연이 기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는 존팔구였습니다 저런게 기억하고 지금부터는 품박에 품박에 아이돌 아이돌 품박에 늙은 놈 품박에 아이돌 스타 늙었다고 이야기해 이재주 아이돌을 소개합니다 제주야 품박에 감사합니다.